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토니몰이라던가 에이블CNC, 에이블CNC의 미샤로 유명했죠. 이런 기업들은 원래 가두매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두매장이라는 길가에 있는 거죠. 우리 무슨 냉방을 시원하게 명동에서 문을 열고 있는데 개문냉방이라고 걸리고 이런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가두매장들이 코로나19를 맞으면서 많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다가 지금 약간 명동에 들어오는 방한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 중소, 강소라고 부르죠. 강한 중소기업의 대명사들입니다. 토니몰의 에이블CNC가. 그 다음에 클리오는 색조에 강점이 있고 지금 청결세럼 기초 쪽에서는 미국에서 굉장히 강점을 드러내고 있고 H&B 채널에 강점이 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한 VT, VT는 지금 일본에서, 그렇죠. 큐텐몰에서 대박이 나면서 일본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고요. 아이패밀리에 쓰시는 김태욱 씨가, 최신아 씨 남편이 만든 립 부분에 강점이 있고 로썸 편의점에 들어가면서 일본에서 굉장히 뾰띠, 뾰띠인가요? 뾰띠 코리안 화장품으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화장품입니다. 이런 지금 나열한 것들은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 메이커를 달고 나가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있겠죠. 거기서 대표적인 두 회사가 코스맥스랑 한국홀마죠. 코스맥스랑 한국홀마는 지금 그런 나열한 모든 회사들, 대형부터 중소기업, 무슨 H&B 채널에서 강한 애들, 오프라인에서 강한 애들, 이런 애들 다 포함해서 온라인에서 강한 애들, 다 뒤에서 만들어주는 제조원의 역할을 하는 애들입니다. 코스맥스가 1위고 한국홀마가 2위예요. 3위가 누구냐?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바로 오늘의 종목이. 그리고 4위가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래서 1, 2, 3, 4위 코스맥스 한국홀마, 코스맥스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이 OEM 혹은 더 발전되면 ODM, 디벨로먼트 혼자 개발까지 다 해서 대표 회사에게, 제품 회사에게 제안서를 넘겨준 회사. OEM, ODM, 그냥 거기서 더 나가면 OBM까지 갑니다. 코스맥스 한국홀마는 OBM이에요. 아예 브랜드 메이킹부터 그냥 다 해버리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 같은 건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한국홀마, 코스맥스가 해주는 거 다 따라가는 가이드라인대로. 그리고 이 4개를 합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OEM, ODM, OBM, 이 기업으로 불리우는데 이 기업들이 제품들을 만들어주면서 C뷰티, 차이나 뷰티, 거차오의 열풍에 지금 힘입어서 올라가는 차이나 뷰티도 만들어주고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일본이나 미국을 뚫으러 나갈 때 이 회사들의 지금 경쟁력과 어떤 실력을 빌립니다. 이 CNC 인터넷은 4위였고 코스맥스 코리아가 3위라고 했죠. 그런데 코스맥스 코리아는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잉글루드랩을 안 말했던 것 같은데요. 잉글루드랩이라는 회사가 또 있죠. 이 회사는 미국에서 활약을 하는 회사인데 잉글루드랩이 주가도 지금 엄청나게 좋죠. 2021년 고점을 돌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코스맥스 코리아의 미국 법인 그리고 자회사가 잉글루드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맥스 코리아는 자체적으로는 OEM, ODM 기업, 우리나라 국내에서 3위로 지금 뒷부분을 백업을 해주는 회사인데 거기다가 자회사로 잉글루드랩으로 직접 화장품 판매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잉글루드랩은 뭔 회사냐 잉글루드랩도 OEM, ODM인데 OTC 제품에 특화된 OEM, ODM입니다. OTC가 뭡니까? 갑자기 왜 OTC가 어디서 툭 튀어나왔죠? OTC, ETC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제약바이오에서 ETC는 우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지만 약구에 가서 처방전을 드리면서 약사 선생님한테 지어달라고 할 수 있는 약이죠. 그런데 OTC는 그냥 약사 선생님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텐텐 같은 거 많이 먹잖아. 빨간색 젤리 같은 거. 그런 거는 그냥 의사 처방 없이도 살 수가 있죠. 여기에 특화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코로나19 때 뜬 것 중에 OTC 중에 자외선 차단제라든가 자외선 차단제는 코로나 때 뜬 건 아니고 손소독제. 그리고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자외선 차단제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죠. 자외선 차단제나 손소독제는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약국에 가서 그냥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OTC. 그래서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합니다. OTC. 여기에 영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미국의 인디 뷰티 브랜드들이 지금 뜨고 있는데 미국 얘기 예전에 했었어요. VTR 때. 그래서 미국의 인디 브랜드들이 뜨니까 미국 기업들도 점점 OEM, ODM에 손을 빌리기 시작하는 지금 저기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혜택을 잉글 우드랩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잉글 우드랩 코스메카 코리아가 자외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OEM, ODM에 비해서 이게 특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라 보고 있는데요. 잉글 우드랩 자외사라고 가지고 있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격 진락 잠깐 볼까요? 네, 코스메스 코리아도 상당히 지금 주가가 좋습니다. 2023년도 5월 달부터 급등을 하면서 3개월 연속 급등한 다음에 잠깐 쉬고 있죠. 2018년 이전에 2년 동안 행보했던 이 박스권 이 부분이 지금 저항권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2만 5천 원에서 4만 원대죠. 여기에 매물 소화를 이룬다면 위로 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했듯이 잉글 우드랩도 지금 여기를 돌파해놓고 그 다음에 2016년도 고점을 지금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하고 LG 생활관광을 못 받쳐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중소 브랜드들 일본, 미국으로 특화되거나 OTC의 장점을 가진 이런 회사들이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화장품주의 봄이 한 번 뜨겁게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바닥에서 강하게 올랐고 2차 상승으로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역사적 신고가를 쓰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라도 아까 전에 제가 나열했던 좋은 기업들 중에서 기술적인 흐름까지 결합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가장 마음이 드는 기업들 하나씩 꼭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연말에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라도 꼭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중에 하나가 코스메스코리아고요. 여기서 2만 7천 원에서 3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3만 5천 원에서 4만 원대 박스권 상단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화장품주 중에서 코스메스코리아 오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